미국의 성향이 최근에 와서 크게 바뀌고 있는 듯 합니다. 더 이상의 자유주의 미국이 아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짚어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혹시 미실현소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헤리스 부통령의 후보의 계획에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배고픈데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산 명품마를 24마리 수입을 해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기밀을 중국에 40여 차례 팔아넘긴 국방부 직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의 집을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국민스타라고 이해하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보다 더 인기를 최근에 끌고 있는 이 삐아기 신유빈. 그런데 기부도 최고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여군을 사칭하는 일이 최근에 많습니다. 이메일과 문자를 받으시면서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 한마디의 센스에 살아가는 정을 느낄 수 있는 듯합니다. 찌양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으로서 아주 못된 짓은 골라서 한 일의 결과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귀신의 턱을 날린 가라데 고수가 합의금으로서 9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물게 된 일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4개월간 빌려준 원룸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경악스러운 환경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돌아가는 정보시사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운전하시면서 또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시며 쉬시는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득이 되실 수 있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소중한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예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늘 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느끼고 배우고 또 현실적으로는 인식을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또 살아왔죠. 그런데 미국의 성향이 더 이상 그런 분위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가치를 내걸던 미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경 보수를 앞세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바로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는 부분입니다. 부작용이 있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맞서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 즉 중국하고의 배타적인 또 우리 자국의 미국의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내놓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게 이번에 대통령 결정에 큰 분위기를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표심이죠.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7일 뉴욕타임즈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의 지지를 표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고수를 해온 무역에 대한 입장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그리고 보수당인 공화당의 모두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자유무역이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을 하죠. 지금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관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25%였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까지 올렸죠. 전기차의 배터리와 반도체 철강 및 의료 제품 등에서 새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범위는 상대적으로는 좁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집권 시에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죠. 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인 관세와 60%의 대중 관세 외에도 다른 나라가 미국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미국이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건 겁니다. 지난주 연설에서는 그가 내걸었었던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안을 최대 20%까지 올리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경제학자들은 고율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의 소비자들의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더 높은 수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봤을 때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건, 한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모두 관세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럼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들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물가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수입품의 3분의 1이 미국의 농장과 공장으로 들어가는 제1차 자원이라는 점도 근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예를 든다면 소파, 가구 전부 다 원목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외국에서 가져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현실 소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실현 소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라는 거죠. 해리스 후보의 계획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 또 상식적으로 짚어보죠.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고소득 하우스, 즉 고소득 가구에 실현되지 않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사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던 미국의 세제 계획에 대해서 뒤흔들고 있는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월스트리스에서는 이 같은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의 공약과 관련해서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차별화한 경제 공약을 내세우는데 계속해서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세금이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딘가요? 엔비디아입니다. 연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주가 때문에 워낙 달러에 대한 환율도 변동이 있죠. 해리스 부통령의 미실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실화하는 데는 작지 않은 난관이 있긴 있겠죠. 예상도 되고요. 상원과 하원의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가 쉽지 않고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하나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는 이밖에 개인의 최고 한계 소득세율을 44.6%로 올리는 그러한 방안도 추진 중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이 23.8%, 일부 사업소득이 29.6%, 임금소득이 39%의 최고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즉,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빚졌던 나랏빚을 모두 다 이것을 갚아 나가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세금을 어떻게 하나요? 특정 분야, 특정 사람들, 특정 계층의 레벨에서만 적용을 하면 반발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깊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기업의 최저세율은 15%에서 21%까지 올리고 해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안도 공약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포함된 미국의 세금을 공정하게 줄이기 위한 연합은 헤리스 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서 물가 상승,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헤리스 부통령은 연간 40만 달러, 연간 소득의 인컴이 40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만 달러 이상이라는 건 부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어떻게 되나요? 중산계층, 중간계층과 하부계층, 즉 저소득계층한테는 표심을 잃지 않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 더 올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뒤에 비하인드로도 생길 수 있는 연간 소득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또 대부분의 자녀에게 3천 달러, 6살 이하의 자녀에게는 3천6백 달러의 세액 공제도 계속해서 해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생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6천 달러의 세액 공제안도 마련을 한다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실현소득, 즉 나오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서까지 과세를 계획하고 있는 헤리스 부통령 민주당 쪽의 분위기.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은 만만하게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안정권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공화당도 세금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비하인드, 뒷부분의 세금까지 얘기를 하죠. 부유세라든지 또 각종 통행세, 과세, 또 토지세 많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소비자의 물가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은 배가 고픈데 북한의 김정은은 러시아산 명품마를 24마리나 또 수입을 했습니다. 자, 폼생폼사일까요? 백두대간의 혈통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한 존재의 가치일까요? 북한의 주민들의 탈부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배가 고프고 굶주려서 그냥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아직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수 피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덕허덕대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북한이 김정은의 MR로 알려진 러시아산 말을 또다시 20여 마리를 수입한 겁니다. 27일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러시아 연예주의 농축산 감독청이 지난 25일 북한의 오를로프 트로터라고 하는 품종, 말 24마리를 보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말 수입은 2022년 11월께 51마리를 수입한 이후에 약 1년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입한 오를로프 품종은 외모가 수려하고 순종적이면서도 인내심이 강해서 김시일가가 선호하는 준마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말 오를로프 준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김정은 MR로도 불립니다. 지난해에는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김 위원장의 딸 주예가 탄다는 백마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품종의 말은 나이와 건강, 혈통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최소 1000달러, 즉 133만원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최대는 15만달러, 약 2억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수입한 말을 승마나 기마부대에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는 있는데, 탈북민 출신의 2연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서는 관리기술이나 인력부족으로 말들이 자주 폐사하기에 이번에 말들을 또 수입을 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주민들에게 승마 경험을 쌓게 해준다며, 미림승마장 등을 만들었지만, 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안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또한 특히 북한에서 말 수입에 대한 소식을 전혀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식량난과 수해 등으로 피해를 본 상황 속에서도, 당국이 고가의 말을 구입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북한은 최근에 염소 447마리도 수입을 했었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과 러시아 간 축산물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긴 한데, 더 큰 문제는 뭐죠? 지금 드론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성에서 무기를 전달해주고, 기술력을 받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또 이란과 하마스, 이스라엘과의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새 뭐라고 보나요? 드론입니다. 그런데 드론에 대한 기술력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으면서, 기술력이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것을 긴장할 만큼이나, 그리고 폭파, 폭발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가미가제라고 하죠. 자살폭파를 하기 위한 그러한 드론까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대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황당한 노릇이네요. 북한과의 관계성에 대출하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군의 기밀을 중국에, 그것도 40차례 이상을 팔아넘긴 국방부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것이 중국 사람, 중국 공안이라고 속인 북한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군무원 K씨가 49살입니다.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에 포섭이 돼서, 돈을 받고 군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7년 중국의 정보요원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에 포섭이 돼서, 2019년부터 수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군형법상으로는 일반이적 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K씨를 지난 27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K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K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를 하다가, 어디요? 정보사. 가장 중요한 부서죠.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고 합니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7년 자신의 구축한 현지 공장망의 접촉을 통해서 중국 NG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가 되면서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에 부대의 체포, 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K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서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부 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K씨는 중국 요원에게 정보를 준 대가로서 약 40차례에 걸쳐서 돈을 요구했고요. K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과 차명 계좌 등을 통해서 받은 돈은 1억 6,205만 원으로 공소장의 기세가 됐다고 합니다. K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주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 검찰이 전했는데요. K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서 12건, 이것을 종이로 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했고요. 음성 메시지는 암호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국가를 팔아먹은 거죠. 일제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과 뭐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의 집을 살고 있다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앞으로 왜 결혼을 늦게 하고 또 돈벌이, 수익, 경제활동을 늦게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같이 살겠다는 캥거루 죽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에 한국에서 부모님의 집을 빌려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죠. 가족 명의의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초년성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공짜로 집을 빌릴 경우 세금이 매겨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집을 물려받는 것도 아닌데 왜 증여세를 매기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무상임대로 얻은 이익도 증여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를 모두 증여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당국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시점부터 5년간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매기는 겁니다. 부모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든다면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증여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5년간 얻은 무상 사용 이익이 9,856만 원이 돼서 1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러나 아파트 값이 14억 원이면 김 씨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시세가 13억 원이 아니고 14억 원이면 1억이 넘어버리는 거죠.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614만 원으로서 1억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증여 가액은 1억 614만 원의 증여 재산 공제 10년간 5천만 원과 3%의 신고세 공제를 적용할 경우에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복잡한데 545만 원입니다. 또 집값이 13억 원을 넘더라도 주택 소유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데요. 부모는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매겨지는 겁니다. 부모에게 소액이라도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저가 임대의 경우에는 무상 임대와 달리 1년 단위로 증여세를 매기는데 적정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 임대료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충 알아두시고요. 해당이 될 것 같다. 아 이거 내가 조금 생각해보면 내가 한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조카나 내 자식이 한국에 가서 좀 살아보겠다고 해서 집을 줬다. 이런 경우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민스타라고 하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선수보다 요즘에 인기가 아주 더 올라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삐약이 누군가요? 탁구 선수입니다. 신유빈 선수죠. 이 삐약이 기부도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딴 삐약이 탁구 선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이 선수에 대해서 좀 뒤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또 기부를 많이 하는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부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부모가 도대체 얼마나 인성을 잘 가르쳤길래. 그리고 뒤에서 얼마나 서포트를 하면서 제대로 된 인생살이에 대한 교훈과 현명한 지혜를 주길래. 이런 부러워함이 있습니다. 탁구 선수 신유빈이 광고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연일 화제가 되겠죠. 신유빈은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축구 선수 손흥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면서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2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결과 8월 스포츠 스타 브랜드 평판 1위는 신유빈입니다. 2위는 축구선수 손흥민, 3위는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이 선수도 지금 대단하죠.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한 바람에 루이비통의 모델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찍고 있죠. 멋있는 그리고 영화 제2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참 모를 듯합니다. 그 뒤를 이었습니다. 3위입니다. 인기가. 올림픽 이후에 빙그레 회사죠. 빙그레는 신유빈을 바나나맛 우유의 모델로 기용을 했으며 왜 그런지 아시죠? 탁구를 치면서 중간중간에 바나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나나맛 우유. 한국에서 바나나맛 우유는 롱롱하면서 지금 인기를 꾸이고 있는 우유죠. 매치가 될 거다라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GS 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GS25는 삐약이 신유빈의 간식타임이라는 이름이 붙은 주먹밥과 반찬을 출시했고요. 이어서 BHC 치킨. 한국의 BBK 치킨과 양대 300이죠. 1위와 2위. 이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출을 부리고 있는 BHC 치킨. 대표 메뉴인 뿌링글 출시 10주년을 기념해서 신유비를 모델을 발탁한 겁니다. 도대체 광고를 몇 개를 하는 겁니까? 돈은 엄청 벌겠죠. 자, 그런데 신유빈은 16살 때 받은 첫 월급으로 수원 시내의 아동복지시설에 60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써 이딴 선행을 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신유빈은 2021년 8월에는 광고 모델 촬영 등으로 받은 수익금 8천만 원을 수원 아주대병원의 소아, 청소년 환자를 위해서 기부를 했고요. 이번에 바나나맛 우유 모델로 발탁이 되며 광고 모델료 일부인 1억 원을 한국 초등학교 탁구연맹에 기부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고 받은 포상금 1천만 원을 월드비전에 기부했고요. 아프리카 지원하는 거죠. 그해 10월에는 저소득층 홀몸노인을 돕고 싶다며 수원의 한 복지관에 2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창피합니다. 왜냐고요? 이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2004년생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식들의 나이보다 더 어리기도 하고 나이대죠.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지 대단하다 싶습니다. 물론 밝혀지는 것과 뒤의 모습은 또 어떤지 모르죠. 사람 사는 게. 하지만 밝혀진 것만 평가를 했을 때는 2조차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보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대단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응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여군입니다. 저 한국 가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돈을 얼마 주시면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칭을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메일과 문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여군을 사칭한 로맨스 스캠. 뭐죠?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로맨스 스캠입니다. 당에서 현금 1억 원을 날릴 뻔했던 50대가 은행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19일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스스로를 우크라이나의 현직 여군이라고 소개한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A씨는 외국어로 전송된 메시지를 번역기를 통해서 해석을 했고요. B씨는 오랜 전쟁과 위험에 노출돼 한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네요 등의 메시지와 본인의 사진 영상 등을 보내며 A씨, 남자분이죠. 마음을 샀습니다. 또 석유사업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있는데 전시 중이라서 보관할 곳이 필요합니다. 대신 받아주면 보관료를 지불하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현금 1억 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송금을 위해서 지난 23일 천안 서북구 농협은행의 성정동 지점을 방문했는데요. 당시의 수상함을 느낀 담당 직원은 A씨에게 송금을 왜 하십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고 외교관 지인에게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라는 A씨의 답변과 풀령해서 범죄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메시지는 모두 사기로 드러났고요. 이혼 후에 홀로 살았던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범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은행 직원과 경찰의 설득을 통해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전쟁 지역에 있는 외국인 여성을 사칭해서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돈을 보내달라는 수법이 많다라며 이 밖에도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대환 유출, 대출 유출이죠. 고수익, 투자, 종목, 추천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나 정환하는 응대를 절대 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말 한마디에 천량빛을 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 걸 보고 참 말 폼새 없네 그 양반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학벌, 그 사람의 성격 우리는 파악을 하죠. 말 한마디 하는 것의 센스에 우리는 살아가나갈 수 있는 정을 느낄 수 있는데 바쁜 와중, 더운 와중에서도 이러한 메시지 하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여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누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랑 점심에 밀면 시켜 먹었는데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입대 전에 마지막 배달 음식이라서 맛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메모를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라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음식 포장 용기 위에 사장님이 쓴 것으로 보이는 손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편지에는 몸 건강이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님께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충성 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훈훈한 문구를 본 A씨는 서비스를 떠나서 이 메모 하나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사진을 보시면 그렇죠. 말 한마디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 더운 여름에 하겠다라고 가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손님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면서 건강하게 다녀오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손님께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충성 얼마나 훈훈합니까.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 내일서부터 시청자분들도 주변에서 만나시고 또 직원분들과 주변에서 만나시는 모든 분들과의 관계성에서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나이스한 언어, 랭귀지, 컨버세이션,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과 제가 되기를 함께 노력해 봅니다. 한국에서 찌양 사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이 부분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으로서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했네요. 유명 유튜버 찌양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위협회에서 자문료 명목으로서 수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채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최 씨는 찌양의 혼전 동거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른 유튜버들에게 제공을 하고 찌양의 사망 전 남자친구가 쓴 유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5부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변호사는 고객의 클라이언트의 비밀누설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개인정보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서 최 씨를 구속기소했는데요. 최 씨는 2021년 10월 찌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처음 찌양 측과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식당 측 법률 대리인이던 최 씨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찌양과 A 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재혁, 요즘 난리 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구재혁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구재혁과 공모를 해서 A 씨를 위협을 했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기자로 근무를 하던 언론사에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한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를 계기로 A 씨와 법률 자문을 맺었고요. 또 찌양과 A 씨 간 분쟁을 일으키려고 구재혁에게 찌양의 탈세 의혹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구재혁이 이를 빌미로 5,500여만 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찌양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A 씨가 최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을 해서 A 씨를 고소했고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A 씨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이후에 최 씨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마치 A 씨의 지시로 구재혁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A 씨의 유서를 조작, 유포했다는 겁니다. 연예인이나 인기 있는 유명인의 상황을 위주로 듣지 마시고요. 변호사의 행동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A 씨의 사망으로 더는 소송 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극단적 선택 불과 사흘 만에 찌양을 직접 협박을 해서 위기관리 PR 계약을 맺고 자문료 2,31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들어보시면 화나지 않습니까?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은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다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우리는 키워야 되겠죠.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앞으로 100세를 산다고 하면 더 살아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현명하게 살도록 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말입니다. 1번에서 귀신의 턱을 날린 가라대 고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쓰실 텐데요. 놀이동산입니다. 합의금으로 9,200만 원이나 내게 생겼는데요. 놀이공원에서 귀신의 집을 방문한 가라대 유단자가 귀신 분장을 한 직원의 턱에 하이킥을 달려서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남성은 귀신의 집 입장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남성은 천만엔, 약 9,200만엔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28일 1번 상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라대 유단자 A씨는 간사이 지역의 한 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점심 때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귀신의 집에 들어간 A씨는 귀신 분장을 한 직원 B씨가 등장을 하자 오른발로 턱을 걷어쳤습니다. B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서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B씨에게 천만엔을 지불하라는 조건으로 합의가 한 겁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된 A씨는 이후에 놀이공원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귀신의 집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합의금의 70%를 놀이공원 측이 부담을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특히 A씨는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과 귀신 분장을 한 직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공격을 피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로 차면 피할 줄도 알아야죠. 그런 교육도 안 시켜놓고 뭐합니까? 라고 놀이공원을 고소하는 겁니다. 또 이용객에게 사람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음주상태의 이용객 입장을 거부하지도 않았다면 놀이공원 측의 책임을 주장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로우수, 즉 고소가 아주 크게 또 많이 있는 미국과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고소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죠. 이런 식의 고소 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월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측이 손님에게 접촉하지 않고 전방에 서 있지 않도록 직원에게 지도했으며 이용객에게도 입장 전에 구두나 영상으로 귀신 역 스태프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를 준 점을 들어서 놀이공원 측이 이용객의 적극적인 가해 행위까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국은 귀신이 등장하면서 놀래가지고 발로 한 대 찬 일 때문에 결국은 얼마를 돈을 물게 생겼나요? 9,200만 원을 물게 생긴 겁니다. 친구에게 4개월 동안 빌려준 원룸.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요즘에 전 세계에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에게 4개월 동안 집을 빌려줬다가 쓰레기 더미와 벌레, 쥐로 망가진 집을 돌려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 직업의 모든 것에는 원룸 4개월 빌려줬다가 청소비만 천만 원을 쓰게 된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됐습니다. 여성분이 자기 친구 여성한테 빌려준 겁니다. 해당 영상에는 유튜버 황혜수 직업의 모든 것은 특수 청소업체 대표와 함께 한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원룸은 입구부터 거실까지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곰팡이가 쓴 바닥과 천장에는 쥐와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방독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방역 소독 연무기를 연사하자 사방에는 벌레가 튀어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대표에 따르면 이 원룸을 쓰레기 집으로 만든 건 세입자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친구에게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빌려줬는데 4개월 만에 집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더러워져서 청소를 문의한 겁니다. 해당 원룸 청소비로는 천만원 가량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 청소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달에 이런 쓰레기 집을 3번이나 4번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아무래도 우울증이라던가 정신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이런 현장을 만들어 놓는다라며 대체로 세입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90% 정도는 여성분이었다라고 말을 하네요. 세상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를 주고 테넌트와의 관계, 또 세입자가 렌트비, 월세비를 꼬박꼬박 잘 내주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노릇인 세상이 됐습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하루 편안하신 저녁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편의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사 신누욕 기다린 3배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기발전, 기술의 진보 어디 삶을 바꾸고 기운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사 신누욕 기다린 3배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가찬 웃음 속에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 이해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 더 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 정보와 사 신누욕 기다린 3배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으윽 으윽 5 4 5 5 5 5 3 5 6 7 5 8 10 10 11 아멘